서울대교구 행당동본당 초등부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오전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첫형 성체 교육을 받다가 보좌 구본석 신부와 함께 명동대성당과 서울대교구청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정대주교는 아이들을 한박 웃음으로 맞이하며 묵주와 달력을 선물했습니다. 화기애애했던 현장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까워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나와. 안녕하세요, 나와. 우리 경계에 얼굴을 붙이십니다. 하느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자ка 마rsает. 셋. 넷. 넷. 셋. 넷. 셋.